오늘 배추 요리를 준비했어요. 실환경 지퍼백 열에 강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. 차곡차곡 입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를 빼주지요. 얼음물에 넣어서 식히도록 할게요. 배추가 식으면 이렇게 숨이 줄어들고 이제 버터가 다시 코팅이 돼요. 소금 간을 할 건데 아랫부분에 많이 고르고 위에는 조금만. 한 면당 2분 정도. 메이플 시럽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. 네, 담배추가 완성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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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